안녕하세요. 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꽤 많이 추워졌습니다. 갑자기 겨울로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옷 따뜻하게 입고 지내시고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우리의 간, 간을 위해서 우리가 알부민을 현지에서 판매하는 캐나다 알부민을 지금 저희가 절반 이상가로 할인공고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오늘이 공고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구매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재구매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재구매하신 분들도 새로 구입하신 분들도 떼지 마시고 꾸준하게 아침 저녁 하나씩 섭취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지면서 아마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 알람이 울어도 세 번, 네 번 그냥 지나치고 일어나기 정말 힘들어요. 만성 피로에 시달리시는 분들도 간 영양제 필수로 섭취하시면 피로감이 훨씬 덜하고 눈도 맑아지기도 하고요. 캐나다 알부민 같은 경우는 유기농의 천연 원료로 만들어졌고요. 캐나다 보건부에서 다 인증을 한 인증 원료로만 만들어졌습니다. 모두 다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졌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빨간 마크가 있습니다. 이거는 캐나다 보건부 MPN 인증 마크가 여기 찍혀 있는 거예요. 하나를 섭취를 하셔도 건강도 지키고 안전하게 우리가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진 알부민이고요. 간 영양제는 간만 보호하겠다고 우리가 먹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간이 나빠졌을 경우에 알부민이 빠져나가고 채워지지 않았을 경우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잖아요. 뭐 피부도 칙칙하고 건조하고 머리카락도 슝슝 빠지고 얇아지고 손톱도 얇아지고 눈 밑에 다크서클도 생기고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너무 피곤해서 일어나기가 정말 힘들고 뭐 정말 혈액순환 안 되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이루 말을 할 수 없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간 영양제는요. 이거는 먹었다 안 먹었다 먹었다 안 먹었다 이런 게 아니라 꾸준하게 섭취를 하셔야 6개월 8개월 1년 이렇게 섭취를 하시면서 몸이 개선되면서 좋아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캐나다 알부민 같은 경우는 약이 아닙니다. 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나아야지 라는 그런 생각 자체를 버리시고요. 나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식품을 섭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식품 영양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 영양제로서 캡슐을 보시게 되면 그냥 이렇게 하얀 캡슐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하루에 아침에 한 알 저녁에 한 알 이렇게 간편하게 캡슐로 되어 있어서 드시기가 좋아요. 그리고 이 캡슐 하나당 식물성 계란 흰자에서 나오는 알부민만 채취를 해서 여기다가 이제 넣은 건데요. 계란이 무려 흰자가 100개에 해당하는 알부민이 여기 들어있어요. 알부민이 500mg이 캡슐 하나에 들어있고요. 거기다 로얄 제리가 10mg이 들어있고 그리고 간의 간보호에 좋은 글루타닌이라는 성분이 30mg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건강한 간을 유지하기 위한 항산화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간 영양제는 드시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많이 드신 분들은 저처럼 12년 이상 이렇게 드신 분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12년 한 제품만 꾸준하게 먹어왔고요. 중간중간 몇 개월씩 쉬어가면서 먹었고요. 지금 캐나다 알부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만난 지 딱 2년이 됐고 이거를 먹으면 지금 3통째 지금 저희가 제가 계속 꾸준하게 섭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알부민을 잘 채워서 건강을 유지시키시는 분들은 피곤도 훨씬 덜하고요. 눈이 침침하다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지고 머릿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몸의 변화를 여러 가지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현지에서만 구매를 해서 드실 수밖에 없잖아요. 국내에서는 판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도 너무나 착하고 저렴한 가격에 저희한테 주셨고 현금가로 구매하시게 되면 6개월분이 6개월분 360정이 현재 22만 원이거든요. 해외 배송비 전혀 없고 국내 택배비만 4,500원이 추가가 있어요. 6개월을 먹는데 22만 원 정말 너무너무 착한 가격이거든요. 공구는 오늘 마지막이지만요. 저희가 공구 끝나고 택배 발송까지 2주 이상 소요가 되거든요. 2주 이상 소요되는 그 날짜만큼 공구는 끝나지만 추가로 구매하실 분들은 연락 주시면 그 동안에는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저희가 알브민과 같이 진행하고 있는 너무나 기가 막힌 다이어트 제품 3조 시서스, 시네트롤, 시네트롤에는 자몽 추출물이 들어 있고 키토산에는 밀크 시슬이 들어 있습니다. 시서스를 먹고 식욕을 억제하고 시네트롤을 먹고 지방을 태워서 키토산을 먹고 밀크 시슬을 먹으면서 간도 보호하지만 지방과 콜레스테롤만 응집해서 모아서 변으로 배출시키는 게 바로 키토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종도 지금 저렴한 할인가로 현지에서 6만원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로얄케네디언에서 나온 1등 제품이고요. 모두 다 보건부 인증을 맡은 제품이고요. 원료 식물성, 완전 식물성 원료인데다가 물만 먹어도 살찐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앞으로 지금 옷이 겨울이 되면서 두꺼워지거든요. 내뱃살이 얼마나 늘어날지 나도 모르고 또 늘어나는 걸 우리가 감지할 수도 없습니다. 살이 가장 많이 찌는 그런 시기가 됐고 그리고 식욕도 왕성한 그런 시기가 됐거든요. 시서스 드시고 식욕 억제하시고 자몽 추출물이 시네트롤을 드시면서 지방을 태워서 키토산과 밀크시슬을 함께 복용을 하면서 변으로 같이 배출시키면서 6가지의 효과를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게 바로 다이어트 제품이거든요. 다이어트 제품 드시면서 또 배변이 원활하지 않아서 또 다른 것도 먹고 디톡스 효과도 보시고 싶어서 다른 제품을 먹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딱 이 3가지만 드시게 되면 6가지 효과를 똑똑하게 보실 수 있고요. 지방과 콜레스테롤만 쏙쏙 모아서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디톡스 효과가 있고요. 지방 분해 효과가 있어서 귀찮게 많은 양으로 디톡스를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다 시서스를 드시고 식욕을 억제하면서 음식을 보면 일단 우리가 참기가 어렵잖아요. 다이어트 억제제는 필수거든요. 체지방 감소의 효과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세룰라이트도 녹여야 되고 콜레스테롤도 내보내야 되고 지방도 녹여야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체력 향산을 위해서 지방도 빼고 몸은 더 예뻐지고 그냥 무조건 챙겨 드시는 게 바로 다이어트 제품이고요. 특히나 우리 고민이 뭐예요? 복부 비만이에요. 복부 비만 관리는 정말 정말 필수잖아요. 이제 저의 뱃속 방에서 정말 지방이 방 좀 뺏고 호울쭉해지면서 이렇게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자신합니다. 내가 이걸 먹으면서 식욕을 억제를 해서 조금 덜 먹고요. 몸을 좀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하루에 더두둘도 말고 15분씩만 하시게 되면 체중은 빠집니다. 무려 하루에 300g에서요. 많게는 2kg까지 쑥 빠지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거든요. 겨울에 다이어트는 정말 필수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관리를 잘하셔야 우리가 꽃피는 봄이 오면 가벼운 옷차림이 됐을 때 몸이 울뚝불뚝한 지방들이 없어지고 콜레스테롤도 빠지면서 뱃살이 쏙 들어간 그런 몸매를 유지하시기 위해서는 다이어트, 식욕 억제제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거든요. 모두 다 천연 원료고요. 자몽주출물 같은 경우는 지방을 태워서 분해에서 내보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자몽주출물을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병원에서 그러신 분들은 자몽주출물 대신 키토산을 구매하셔서 간보호에 도움이 되는 밀크시슬이 여기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같이 먹고 살도 빼고 먹고 건강도 채우고 건강한 생활 활력있는 생활 가벼운 몸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키토산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3통씩 1년분을 다들 구매를 하셨어요. 키토산 같은 경우는 바닷속 해양 갑각류 영양을 그대로 여기 한 캡슐에 넣었고요. 보시면 우리 몸속에 염증 빼주죠. 콜레스테롤 빼주죠. 그리고 지방분해 개선 도움을 주죠. 그냥 고분자 수용성 키토산이에요. 차전자피가 여기 들어있고요. 엉겅킨 밀크시슬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전체 성분 같은 경우는 키토산은 350ml가 한 캡슐에 들어있고 밀크시슬이 130mg이 들어있고 무려 차전자피도 20mg이 들어있어요. 뱃살도 빼고 지방과 콜레스테롤 치수를 낮추는 게 아니라 콜레스테롤도 쏙쏙 공집해서 배변으로 원활하게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키토산이고 수출국, 제조국, 제조업체 모두 다 캐나다, 로얄, 캐네디언 1등 업체 제품이고요. 시서스 같은 경우도 캡슐은 이렇게 되어있고 식사 전 30분 전에 한 캡슐씩 드시면 되고요. 그냥 아프리카산 아프리카산 100% 원물을 그대로 여기다가 썼고요. 그냥 유효성분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고농축 그리고 부원류도 순수성분만 여기 넣었고요. 너무 정말 설명이 필요 없는 다이어트 제품이거든요. 삼정보드 캐나다 로얄, 캐네디언 1등 업체 제품이고요. 워낙 유명하고요. 현지에서 저희가 먹을 수밖에 없고 국내에서는 그대로 캐나다산 그대로의 성분 그대로를 우리가 현지에서는 먹기가 정말 어려워요. 네이버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이 너무나 많이 차이나고 키토산 키토산 같은 경우는 지금 8만원인데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10만원에서 12만원까지 합니다. 시네트롤도 마찬가지고 시서스 같은 경우도 6만원의 차이가 나요. 키토산은 4개월분이 250정으로 되어 있고요. 현금 가격으로 8만원 국내 택배비 4천5백원 있습니다. 시네트롤은 워낙에 유명한데 원래 고급 원료이고 성분 자체도 너무나 좋지만 추출물 자체가 워낙 고가예요. 300정 5개월분으로 35만7천원이고요. 카드결제는 다 됩니다. 그리고 시서스 국내보다 만원에서 6만원의 가격 차이가 납니다. 300정에 5개월분으로 현지 저희가 캐나다에서 나오는 원료 그대로 우리가 먹었을 때 17만6천원 국내보다 너무나 저렴하고 똑같은 회사에 똑같은 시서스도 6만원의 가격 차이가 나게 지금 할인공고를 하고 있어요. 이게 공고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필요할 때 한 통 두 통 우리가 구매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캐나다에서 저희가 제품을 받으려면 6통 이상 구매를 하셔야 한 번에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공고를 하지 않으면 이 가격에 구매도 못할 뿐더러 제품을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없어요. 여기서 밥을 식욕을 억제하셔서 정말 두 숟갈만 적게 먹고 운동을 많이도 필요 없어요. 15분 정도만 꾸준하게 해주신다고 그러면 적게는 300g에서 많게는 2kg까지 살이 어느 날 쑥 빠지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는 게 바로 다이어트 제품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2년 동안 제가 먹어봤고 먹다가 끊었을 때 제가 3월달부터 먹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52kg을 지금 찍고 있거든요. 56.2kg가 나갔었는데 4kg가 넘게 살을 뺐어요. 이거를 안 먹으면 안 빠져요. 저는 이거를 꼭 먹어야 돼요. 그래서 과식을 할 때도 조금 더 죄책감 좀 덜 들게 하면서 흡수를 조금 막는 게 중요하잖아요. 일단 몸에 흡수되면 그냥 바로 지방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살을 빼게 되면 우리가 기름 덩어리인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단백질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고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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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가서 결국 끝에 가서 조금 빠지는 게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이어트 하기가 힘들겠어요. 옷은 두꺼워져서 내 몸이 둔해지는 것도 모르고 배 넣는 것도 모르는데 봄 돼서 옷이 얇아졌을 때 내가 옷을 다 껍데기를 벗고 나면 몸이 울툅불툅 난리가 나잖아요.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이어트 제품 같은 경우는 내가 살 빼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살을 찌지 않게 유지해 주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시서스 시네토롤 키토산이거든요. 여러분들 겨울에 살찌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식욕 억제제 지방분해제 배출제 이렇게 열심히 먹고 살 찌는 거 조금 걱정 덜하고 이렇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캐나다 알부민 3차 공고 잘 진행 마무리 되었고요. 너무 많은 분들이 재구매해 주시고 새로 구매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1년 후에 저희는 또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섭취하시고요. 간 보호하시고 건강하게 살도 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캐나다 알부민 과 영상을 함께 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드리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